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원필 씨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에 뭔가가 있는데요 그렇죠 뭐죠 원필 씨? 바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쓴 슛미의 가사 원래 가사를 틀리면 이제 원필 씨가 감지를 쓰기로 했는데 이걸 활동 때 또 공교롭게도 안 틀리셨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어 덕분에 치킨도 맛있게 얻어먹고 치킨 와우! 와우! 유 딜리셔스? 아임 딜리셔스 네 그랬죠 그래서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쓰게 되는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 때문에 아니요 원래는 내가 감지를 쓰는 거였지만 그치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너무 잘했어요 칭찬해요 네 그래서 혹시 감지를 받고 싶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다 같이 쓰자 싸인과 함께 네 선물을 드리는 거죠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댓글로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와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원앤온리죠 It's the one and only? It's the one and only 역시 수현아 고정만 가 그래 날씨가 어디야 너의 풀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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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짓 맞아 줄게 원하는 게 이거라면 순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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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향해서 순매 그게 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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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풀린다면 순매 이걸로 풀린다면 이걸로 순매 순매 이걸로 1, 2, 3, 4 이걸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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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데코레이션 많이 해줘야지 이거 그냥 딱 네. 과요. 투 컬러로. 원 컬러 해도 돼, 쟤는. 투 컬러였어. 아 그럴 거면 형들이... 투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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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우리 정신질로 놓은 거야, 여기. 성진. Hey, Young K. What's up, man? You're so calm down. I'm not calm down. No? No. 넌 계속 뭐라는 거야. Wrong record. 뭐라는 거야. 뭐라는 거야. 더 우. 뭐라는 거야. 날 떠나겠다니. 뭐라는 거야. 나 없으면 너. 좋아는 너를 사랑해서. 오케이. It's finished. 나 없으면. 그는 나. 나의 사랑 나의 사랑. 나의 사랑. 마지막 구멍이었으면 진짜 대박 Oh, as we go for you. An of the history in a компullah, Order company which is focused on united that